아... 이래서 지리산 지리산 하는구나 지린다 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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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입산 도전입니다. 지리산에 왔고요. 백무동 가는 버스가 있어서 새벽 3시 반에 도착해서 입산 시간이 4시부터입니다. 어떠세요? 너무 다 돌길이에요. 가을 낙엽이 다 떨어져 있어서 그 돌도 잘 안 보여서 조심히 가야 됩니다. 진짜 무서워서 못 올 것 같은데. 예전에 몇 번 와 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서울에서? 네네. 아 집이 서울이세요? 아니요. 청주예요. 아 청주예요? 네네. 청주인데? 근데 왜 서울에서 왔어요? 버스 타고 와가지고. 아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청주사람 맞나요? 그러게. 리스펙. 진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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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never forget I knew from the moment she spoke That she was destined to be My favorite regret And all through the years The joy and the tears Was shared as the greatest of friends But she was destined to be My favorite regret Well, each moment we spent I've been almost content Just to talk to her all through the night But a part of me mourns What will never be born What if I could've done What if I can't get through the event I have to say I don't think it should be I can't digest my time I now 아 뜨겁긴 하네 안에서 조리도 되고 있겠지 나 이거 복균데 오늘 지리산업고사의 레전드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움직이니까 든든한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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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서 지리산 지리산 하는구나 지린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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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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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섬세한 그런 느낌 이렇게 은은하게 보일락 말락하는 현세가 예쁘지 않나요 이 절경은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산을 해보겠습니다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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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